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인들 가운데 저한테 가끔 연락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있겠습니까? 아마 선거를 조만간에 다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의 일이란 것은 누구도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그런 주장이나 의견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설인 거죠. 그런 분들의 의견도 충족할 수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집권 초기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정도면 그리고 이 중차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240만 표를 사전투표 득표 수가 조작하에서도 24만 7077표 차이로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당선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5만 표 정도만 선관위 척이 넘겨질 수가 있었으면 마이너스 15만 표 플러스 15만 표를 더하게 되면 여러분 30만 표입니다. 그러면 6만 표 격자로 이재명이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40만 표를 조작했는데 246만 표 정도만 조작을 했으면 이재명이 6만 표 격자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30만 표 정도는 대구 광역시나 경상북도에서 180만 표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얼마든지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정권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전혀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 전후 맥락을 좀 잘 파악하고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3구 대통령 선거 이전에 2, 3일 전인 경주 발언을 끝으로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더라도 8번 정도 선관위의 공정선거를 촉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모두 다 다 묵사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확신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뭉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한테 그냥 윤 대통령이 앞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공 박사님이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인들 가운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여러분들 5개월 남았습니다. 인수위원회 그 시절에 여러분들 힘이 있을 때 그때부터 뭉갠 겁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다 뭉갠 겁니다. 당선인 시절부터 뭉갠는데 1년 6개월이 지나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뭡니까 회심해 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룬다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매우 아주 매우 희박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 한께 직접 만나 가지고 당신 왜 부정선거 다루지 않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람이란 것은 첫 인상이 중요한데 처음부터 그렇게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병호 tv에 윤 대통령이 한 번 인터뷰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교섭이 왔을 때 제가 별로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별로 내키지 않았으니까 돈 준다 이렇게도 안 했은 겁니다. 돈 준다 돈 줄 테니까 해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엊그제 이 방송 참 잘 된 방송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어도 내가 훅 빠질 정도로 이렇게 야멸차게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윤통이 왜 의심받는가 11월 8일 날 수요일 방송 여러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딱 간단한 그래프를 가지고 아주 조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안 다룹니다. 그게 원래 윤석열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윤석열의 본질이고 그것이 윤석열의 특성이고 그게 윤석열 자체입니다. 그 사람 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죠. 2024년 총선에서 이런들 완성을 거둔 더불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안 둘 겁니다. 좌익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는 죄를 만드는 데 귀재거든요. 대통령 부인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안 둡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문갑식 씨가 공 박사님을 엄청나게 까댄다는 건데 나는 다른 사람 유튜브를 안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안 하면 누가 내한테 까대는지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 유튜브를 안 봅니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주관에 따라 가지고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까려면 까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들 저처럼 양심 있게 이런 유튜브 방송 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선거부정에 입 다물었지 않습니까 광고 수입 때문에 입 다물었잖아요. 그 죄가를 다 여러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까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가장 정직하게 방송을 했습니까 가장 정직하게 방송을 해서 저는 비용을 지렸으니까 문갑식이가 누굽고 문식가비가 누굽고 조갑제가 누굽고 다 그 언론사 출신들이잖아요. 공병원은 그냥 거짓말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이야기하는데 농구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뭉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와 가지고 부정성 걸 까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깝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런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야기 잘하시는데 sk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 고쳐 쓰지 사람 안 바뀝니다. 저도 세월이 가면서 느끼는 것이 젊은 날의 그 모습하고 지금하고 별로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안 바뀝니다. 사람이 늙으면 사람이 바뀌는 것 같습니까 잘 안 바뀝니다. 그냥 꼬집만 더 세집니다. 가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내가 운동권 인사가 돼버렸냐 젊은 날에도 안 했는데 그게 운명인 거죠. 본래 그 모습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까더라도 문가십시가 공병원은 까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미 정치권력에서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받아서 그냥 채널 자체가 거의 뭡니까 그냥 채널이 그냥 유명무실해졌으니까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까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넘어 가지고 다른 유튜버들이 공병원을 까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안 했잖아 너희는. 너희는 다 뒤에 숨었잖아. 이해한다야 너희는 비난하는 게 아니고 광고 수입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공병원을 깐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람이 그래도 사람 도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도 뭐 깐다면 어떻게 합니까 까라고 하세요. 나는 그야말로 촌놈입니다. 촌놈 출신.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조갑제시를 뭡니까 네가 사기꾼이 내가 어떻게 사기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패기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이 없냐 이런 이야기 누가 하겠냐 이야기. 사내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 남자가 어떻게 그러냐 이야기죠. 남자가 이런 남자다워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뭡니까 선거 부정을 이렇게 뭉개고 그렇게 갈 수 있냐. 그게 어떻게 대통령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남자가 몇이나 됩니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이 네가 남자가 네가 사내가 말이야 네가. 남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야. 한 나라를 책임진 남자가 선거 부정이 생겨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국민들이 노예가 되게 됐는데 입을 쳐닿고 뭡니까. 뭐 자유 정의 진리가 어떻고 법지가 어떻고 내가 뭐 검찰총장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내가 영업사원 1호 네 보고 언제냐 우리가 뭐 물건 팔라고 했나. 물건 sk가 팔고 삼성이 팔면 되는 거지. 대통령 놀이나 실컷 하다가 내려오겠지만 벌 받을 겁니다. 벌 받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문을 하나 닫으면 다음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교만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부족하고 서울법대 출신들이 머리 좋은 것도 잘 알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법대를 들어갈 수 없은 사람인 걸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뭐 교만하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렇게 썩어 빠져 가지고 서울법대 놓은 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냥 뭡니까. 개차반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너가 다 자식들이 있잖아. 시중에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도 자식 생각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박사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 도독질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옛날에 미래의 한국당 여러분 공천위원장 할 때 내가 돈 받았습니까. 내가 돈 받았으면 벌썩 여러분 감방 갔죠. 다른 놈들이 다 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결정해놓은 것을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엎어 가지고 다음에 누가 돈 받았겠죠. 돈 받고 사람 밀어줬지 않겠습니까. 국힘당 여러분들 다 돈 받은 사람들 여러 개 있을걸요. 공박사가 돈 받았으면 벌써 감방 보냈죠. 나는 그런 거 못 받는 그 사람입니다. 그냥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치 깜쾌들이 이런 뒤에 다 뒤집어 엎어 가지고 지금 부산시장하는 박형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박형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원 시켜달라고 전화를 했잖아요. 아니 현재 여러분들 뭐죠. 공동선대위원장이 내가 4.15 총선에 황교안 씨하고 여러분들 같이 으쌰으쌰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시켜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국회의원 시켜줍니까. 다음에 박형준이가 뒤에 다 엎었지 않습니까. 저거편을 다 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 잡음이 많이 생길 걸 알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명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6명인가 7명의 사람이 다 점수를 매겼잖아요. 점수를 합산해야 카트라인을 매겼지 않습니까.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해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뒤에 다 엎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황교안 씨는 뭐 실무적인 실질적인 힘을 발휘를 못했으니까 황교안 씨 책임도 커죠. 그때 여러분들 다 얘들이 완전히 그냥 깡패들이구나. 그래서 저 미래한국당 당대표였던 한성교 씨는 마지막에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눈물을 흘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정치는 점잖은 사람이 할 게 못 되죠. 그런 걸 가지고 아마 까는 모양인데 그런 걸 가지고 까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박형준이가 여러분들 전화를 한성교 씨 세 번인가 만나가지고 선배니까 고등학교 선배인가 뭐 그랬대요. 계속 자기 비례대표 심어달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한 번 고려해달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를 시키겠다니까. 자 어쨌든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윤통 안 합니다. 원래 그 사람이 그런 모습입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